오늘은 마지막 날 갈비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았어 어 저기 사원 위스키 같은 건가? 나이소이 도착 헐 맛있어? 맛있어 아 이거 아니야? 근데 밀크티브는 난 것 같아 워낙글래스 예스 땡큐 너무 맛있어 넌 뒤집은 거 잘 나왔어? 어제 그렇게 술 먹은 거 또 설마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? 오일 콜록 좀 드세요 미 1 미 1 그거 먹는데? 어제먹었던 치킨 너들을 먹으라고 했어 네, 너들이랑? 응 너희 된다? 난 먹을게 음 그러네 음 맛있다 그래도 고구맛 고기 뜨거워 왜? 무 뼈 무 슬리크노 도착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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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크노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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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핸라패뇨 오 맛있어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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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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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